들어오면 다 나가네 좋아 컴퓨터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 잘하는 한국인 한국은 지금도 비와요? 네 카카오 치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지금 안 와요? 다행이네 비 엄청 왔다던데 설마 오는구나 우리 도착하면 비 안 오겠다 강원도 늦게 많이 온다 내려갔나 보네 비쥬얼이 부채 없죠 있었어 부채 흔들었지 뺨과 캐릭터 뺨 가만히 있음 기적 정답 구독과 좋아요, 업무 채널, 알람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다.. 나는 괜찮다.. 아임오케이 그 차에 있어요, 가방에 있어요 우리가 2시쯤에 다 일어나기로 했었는데 방은 시원해요 저기 직원 양반 우리 애가 덥다는데 에어컨 좀 빵빵하게 틀어주쇼 알아드릴까? 영어로 해줘 다 일어나기로 했어요 잘 안아가는데 아임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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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히 형은 일어나요 낮에도 일찍 일어나요